여기는 제가 얼마전에 올렸던 반지아인데요 방이 많이 큰데 월세를 1000에 45였는데 40까지 아니 얼굴 안나오지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1000에 40까지 지금 다운했습니다 방 엄청 큽니다 4m80에 4m80에 3m50입니다 신대방역 거의 한 7평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분리형이구요 언덕 없고 이게 원래는 1000에 45였으니까 지상층은 1000에 55, 60이래요 1000에 55, 60이란데 지금 지상층에도 공실이 하나 나와서 지금 한 5만원까지 최대한 1000에 40까지 깎아놨습니다 넓이로서는 반지아가 좋다가 아니고 넓이로서는 아주 괜찮습니다 불 끈 상태입니다 반지아 많이 어둡진 않죠? 불 꺼도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여기 세탁기랑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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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ked